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옥원입니다. 자 금요일 늦은 저녁시간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시의 그 화두가 될 수 있는 뉴스는 미국에서 날아온 바이든 그렇죠 미국발 반도체 육성법 그 다음에 인플레 감축법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법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현대차가 보조금이 제외됐다 다시 말해서 한국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현대 전기차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면은 대당 미국 정부에서 그렇죠 천만원 가량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었는데 미국당 이외에서 그 생산된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현대차입니다. 잘 나가다가 지금 암초를 만났는데 양키들 참 코쟁이들 얄밉네요. 그렇죠. 아니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현대 삼성 공장 가가지고 고맙다 이러면서 말이죠. 립서비스 해줄 때는 앞에 두 손 딱 모으고요. 서가지고 현대 정 회장이 연설하는 것 뒤에서 이렇게 아주 공손한 태도로 듣고 계시던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본 게 한두 달 전인데 불과 갑자기 상황이 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되겠다. 미국이 그동안에 자려왔던 그렇죠. 잃어버린 뭘까요? 반도체 패권. 그렇죠. 자동차 주권을 다시금 미국당 본토로 회개시키기 같은 얘기입니다. 마치 그 전세계에 풀어놨던 달러를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당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반도체, 첨단산업, 자동차, 전기차, 모빌렛 뒤쪽에서 벌어집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한국이 자려왔던 전기전자, 그렇죠. 반도체, 조선, 철강,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어찌 보면 가장 큰 경쟁자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지금 점유율이 형편없죠. 한때는 중국에서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죠. 30% 정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잘나갈 때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 십수년 전에 굉장히 잘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려오던 먹거리, 바이프라인이 흔들어느라 합니다. 노기승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미국 위주의 이 억만장자들, 그렇죠. 큰손들은 지금 이런데 투자를 합니다. 보시면 이미 십수년 전부터 얘네들은 두세수를 앞서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핵융합이죠. 공국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지구상에 원하는 곳에 미니 태양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니 태양.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무한정에 가까운 공해가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그렇죠. 이제 영국에 있는 이렇게 굉장히 앞서가는 업체가 있는데 제프 베이저스, 빌게이츠, 구글을 설립한 세르게이 브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엄청난 돈을 바로 이런 신성장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도 이런데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자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정책, 정부정책당구 그 다음에 대학 산업연구기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각 기업별 어떤 전략기획실 옛날로 따지자면 지금 밤잠 설치해가면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기업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만 국내 정치권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뉴스만 틀면 서로 정쟁을 일삼는 모습만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 1년 다가가고 있는데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안정이 안 되고 있고 서로 그렇죠.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고 국민들은 이런 모습에 계속 지쳐갑니다.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이자율은 오르고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치권은 저렇게 후진국 행태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오늘 핵심 관련 주요들이 또 보시다시피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또 거짓말처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데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서 참 좋기는 한데 참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공매도 탁 치기 좋은 자리고요. 이 증시 주변에 뭐랄까요? 변수들이 너무나 증시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전반에 뭔가 상당히 비상 시그널들이 감지가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그게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일들은 처리를 못하고 정작만 열 삼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이거 뭐 숏을 쳐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렇다고 인버스를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안전판이라도 한두 개쯤은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속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앞으로 올라가려면 보장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한국도 이 산업의 카테고리가 바뀌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오늘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보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놓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수 삐끗하면 기업들도 5년, 10년 어때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면에 여기서 이 중대한 시점에 선견 지명을 가진 현자들이죠. 현자들이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는 좋은 수를 두는 기업이나 집단들은 향후 5년, 10년 그 이상 그렇죠. 전성기를 제2의 전성기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 뭐 줄을 어디에서 써야 될지 참 헷갈리긴 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가운데 코 낀 한국 한반도의 지성학적 위치 때문에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긴밀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뭐 이렇게 차트를 찍어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옆에 또 쉬리가 또 뭐라고 떠듭니다. 자 쉬리인지 쉬리인지 아무튼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나요? 네 새로운 주인공을 맞이할 시기가 가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반강제적으로 자 그동안 득세를 하고 승승장구했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해 있는데 자 이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잘 헤쳐나가는 기업은 시총이 다시금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테고 막 그 악수를 두는 기업들은 그렇죠.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형편없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글쎄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꼭 뭐 주식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죠. 미래에 현명한 투자처를 찾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결정요소는 뭐냐 핵심요소는 뭐냐 플렉서블이다. 플렉서블 그러니까 유연한 기업 그렇죠. 조직구조 자체가 사업모델 자체가 뭐랄까요. 플렉서블한 그렇죠. 유연한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장치산업들 있잖아요.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 장치기반 산업들은 딴 걸 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석유정제를 하는 기업은 석유정제만 하죠. 거기서 무슨 소금을 정제하겠습니까. 안되죠. 그렇죠. 금을 정제하겠습니까. 어렵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 이외에 딴 물건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한두 가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미래세대를 선점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될까요. 그런 기업들 보다는 한두 군데에서 잘하는 기업보다는 굉장히 유연성을 가진 플렉서블한 기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성공한 아티스트들 있죠. 아티스트들 이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 성공을 한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패션 업계 라든가 명품 업계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작년에 유행했던 물건은 올해 다시 유행하기 힘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시 재유행이 올진 몰라도 작년에 유행하는 게 올해 또 유행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사이클이 짧기 때문인데 민감하고 패션 업계나 명품 업계에 말할 것도 없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그네들의 공통점이 현재 뭐냐 이렇게 이런 걸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믹스앤매치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 그림이 최고다. 이 우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언젠가 도태됩니다. 금방. 자 그런데 그 우물을 벗어나서 믹스앤매치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최첨단에 아니면 최고의 명품과 콜라보를 했을 적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형편없는 물건인데 둘을 섞었는데 전혀 안 섞일 것 같은 그렇죠. 둘을 섞었는데 대중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들이 지갑을 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문화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승승장구를 하지 않겠는가. 플렉서버라고 유연한 조직구조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구조가 경직되거나 마치 전부 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처럼 군대문화식으로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죠. 촉대 까이면서 군대에서 맞죠. 그런 기업 문화가 한동안은 지배적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요새는 그런 게 안 통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런 회사에 인재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딱딱하고 경직된 회사에 들어가서 넥타이 졸라매고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 인재들이 넥타이 풀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마음껏 네가 가진 자신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깃든 기업들이 한국에도 분명히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외향이라든가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기보다는 인재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젊은 인재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어느 기업에 그렇죠. 너드라고 하죠. 너드 괴짜들이 몰려들고 있느냐 왜냐 세상은 괴짜들이 바꿉니다. 말씀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게이처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스티븐 잡스 스티브 워즌이 하고 있고 구글을 설립한 세르게이 브린 수오라클 수많은 지금 현재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너드들이죠. 너드 쉽게 말하면 괴짜들입니다. 괴짜들이 넘쳐나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도 과연 어느 기업에 괴짜들이 넘쳐나느냐 자 그리고 아주 독특하고 엉뚱한 인재들이 기발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앞으로 돈은 어차피 그쪽으로 쏠리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썰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차트를 찍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재같이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숫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손정이 있죠. 오늘도 아까 뉴스에 보다 보니까 손정이 얘기가 나오는데 손정이 회장이 비전펀드 원투 시리즈를 지금 백조 백 몇십조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호기좋게 아라비아에서 사우디에서 돈 끌어와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했나요? AI 그룹에 투자를 했다가 돼요. AI 그룹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손실을 받더구만요. 1분기에 뭐 3조인인가요? 어떻게 한 분기에 석달만에 30조를 손해를 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카지노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무서운 것은 손정 회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실수를 했다. 앞으로는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게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손정 회장이 30조 잃어버렸다고 아 손정이 끝났다고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30조 이상의 뭔가 그렇죠. 이득을 얻었지 않을까요? 앞으로 보면은 판가람이 나겠죠. 자 그래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고 기는 그룹급의 인사들도 이렇게 어마무지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내가 좀 뭔가 박만한 결정을 내렸구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도 뭔가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죠. 앞으로 말랑말랑한 기업 플렉서블한 기업 어느 기업이 굳기 전이냐 얘기죠. 소나무 같은 분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휙휙 휘죠. 근데 어느 정도 연수가 차면 굳어버립니다. 이게 교정이 안 돼요. 교정이 맞습니까 여러분 부러지죠. 그러니까 이 굳기 전에 딱딱해지기 전에 어때요? 말랑말랑한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치 고무차륵처럼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어떤 플렉서블한 유연한 기업 문화가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 같은 기업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곧 확장성이고 그렇죠. 스케일러빌리티고 맞으니까 투자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인재들이 몰리고 있는 그렇죠. 쏠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함공대 포스텍이라고 유명한 대학교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졸업시즌 되면 그렇죠. 대기업들이 여기 설명회를 엄청나게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이 오란 얘기죠. 모셔가려고 인재를 그러니까 이른데 다니는 난닥인다는 인재들은 회사로 골라갑니다. 골라가요. 여길 갈까 저길 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어난 수많은 인재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디로 쏠리느냐 과거에는 공무원 시장에 뛰어난 인재들이 머리 좋은 인재들이 쏠림 현상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또 공무원 시장이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죠. 공무원 안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이력서를 넣고 있는 면접을 보고 있는 회사들이 어딘가 이걸 찾아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렵긴 합니다만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번 발굴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오건의 종가선 영상 차트는 별로 찍어드린 게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으로 내용을 한번 여기다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을 한화 솔루션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일봉 주봉 월봉 즐거운 주말을 맞이 맞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릴 한국 종합 기술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이름이 좋다. 코리아 제너럴 테크놀로지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다. 삼박자 이름 회사 이름에 좋은 건 지금 다 들어가 있다. K-Wave 코리아 도 들어가 있고 제너럴 도 들어가 있고요. 종합 테크놀로지 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이런 얘기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가가 많이 뛰었네요. 8.37% 현대중공업도 뛰었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